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양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9월 9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일로 한 주간 북한은 65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9월 2일에는 남북이 제1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개최했고 분과위원회가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열렸습니다. 또 북한의 대외활동은 중국 중심의 외교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 NBA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방북해 김정은과 면담을 가진 것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편 9월 6일에는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 북한이 조평통 서귀국 보도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 한반도 동양, 오늘은 임혜지 사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 한 주간 북한은 구구절 행사 준비로 분주했는데요. 이 구구절 어떤 날인가요? 네, 구구절은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로 북한의 주요한 국가적 명절 중 하나입니다. 올해로 6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북한은 정권 수립일 전후로 중앙보고대회,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는 건설기술이나 생활용품과 관련한 전시회, 또 생산량을 늘린 기업소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인민생활과 관련한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정권 수립일 하루 전날인 9월 8일 중앙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중앙보고대회 어떤 행사인가요? 네, 북한은 정권 수립일 하루 전날인 9월 8일 정권 수립 65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김영남, 박봉주, 최룡애, 김기남, 박도춘 등이 참가하였고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과거 김정일도 정권 수립일 중앙보고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4개월 만에 주석단에 등장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대회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연설을 하였는데요. 연설을 통해 김정일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동지주의에 굳게 뭉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요. 이 한 주간 축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내부 경축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북한 내부에서는 조선민주여성동맹예술소조원이나 학생소년예술소조원 등 각계 각층이 축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의 전람회나 여성축구 등 기념체육행사도 개최되었습니다. 친선국가대표단과 제외동포대표단도 이번 행사를 위해 초청이 되었고요. 북한은 노동신문 등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김정일 애국주의 구현, 자위적 국방력 강화 등을 지속 강조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외에도요. 김정은의 눈에 띌만한 움직임들이 있었죠? 네, 김정은은 지난 9월 3일 서해 최전방에 있는 장제도 방어대와 무도영웅 방어대를 6개월여 만에 재방문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처음 방문한 이후 총 3번째 방문인데요. 최룡에 리영길, 장정남, 박정천,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이 동행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새로 건설된 내무반과 군인주택, 군초소 등을 돌아보았고 전투준비, 전투령 강화 과업을 지시하였습니다. 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하는 등 또 양측 모두 굉장히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또 북한 내부에서 최근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주간 북한 대남동향 어땠습니까? 네, 북한은 9월 6일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한과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북측과 억지로 결부시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모독이며 용납하지 못할 도발임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조평통 서기국 보도 이후에도 북한은 조선신보,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남한 정부가 공안 전국을 조성하면서 소위 21세기 마녀사냥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의 소재에 있어서도 북한은 대남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깨고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려는 고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였고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단의 방안이나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소재로도 대남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강도 높은 비난으로 인해서 최근 모처럼 무르익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깨지지는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요. 개선공단 정상화 관련 남북 간 협의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9월 2일 제1차 개선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요. 9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북한은 제1차 개선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보도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9월 7일 노동신문을 통해 개선공단 정상화와 이상가족 상봉의 성과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하면서 그 방도가 대화와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 프로농구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이 대회 동향의 이슈였습니다. 김정은과 면담도 가졌는데요.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궁금해요. 전해주시죠. 네, 데니스 로드먼은 9월 3일부터 7일까지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9월 7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은 로드먼 일행을 면담하였고 로드먼과 농구경기 관람과 이후 만찬까지 함께하였는데요. 면담에서 김정은은 로드먼에게 좋은 계절에 버스로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아무 때든 찾아와 휴식도 취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더 이상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특히 북한의 억류 중인 케네스베의 석방과 관련한 언급이 둘 사이에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관련한 언급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외 대외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9월 4일 구본태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정부무역대표단이 중국 장춘에서 열리는 제9회 중국 동북아시아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을 출발하였고요. 9월 5일 주중북한대사관은 북한 정권수립일 65주년을 경축하는 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외외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과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등이 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 행사나 일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특히 남북 간에 예정된 행사들이 있죠? 네, 이번 주에 북한 내부적으로는 99절 북한 정권수립 65주년 기념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9월 10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한편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선수단 41명도 참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선수가 북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2008년 10월 유소년 친성경기 이후 5년 만인데요. 우리 선수단의 방북 신청에 대해 북한이 별도로 신변 안전을 보장하였고 처음으로 평양에서 태극기 개양과 애국가 연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당초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과 북한의 남아공 월드컵 예선 경기가 북한의 태극기 개양과 애국가 연주 거부로 결국 장소가 중국으로 변경되었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북한의 태극기 개양과 애국가 연주 허용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대내적인 북한의 태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99절 정권 수립일 행사 이후 각계 각층의 행사 반향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치된 행사 분위기를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결속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남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대남 측면에서는 일단 개성공단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면서 남북 간 협의를 지속하기 위해 유화적인 자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나 6.15 정신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한 주간의 대회 동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북한은 당분간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지속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외교에 주력하면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임혜지 사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OFFICIX 고맙습니다. third occurs mar sigh